안녕하세요. 예쭈맘입니다. 저희 집은 모발이 풍성한 털부자들이 많은데요. 반발, 중단발, 긴 생머리, 그리고 이중머를 가진 식초강아지, 예쭈동생까지. 샤워 후 머리카락, 그리고 털말리기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는데 클리비오 광속헤어드라이기 만나서 빠른 드라이, 중피보호, 모발보호의 드라이로 만퍼센트 만족하고 있어요. 중단발 11만번 광속회전하는 보송모터로 빠른 드라이 실현, 항공기 제체 엔진을 응용한 상산을 초월한 혁신 신기술로 바람이 찔린 고급형 헤어드라이기 클리비오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머리숨 많아서 샴푸고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시간 단축되고, 이중단결로 노즐이 뜨거워지는 것도 방지되니까 안심. 50dB 대회 저소음 헤어드라이기 클리비오는 공기업한 노이즈캔슬링 설계로 소음 문제 뚝딱 해결. 소음에 민감한 어린아이와 강아지에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고급형 헤어드라이기 대중화의 실현 헤드 중앙 부분에 공간이 비어있는 원통 터널용 드라이기로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샤르르. 무통한 중요 부품이 손잡이 쪽에 위치하여 터널용 헤드가 가벼워요. 손목에 물이 없는 380g의 가벼움에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좋아좋아. 손목에 물이 없는 작업 vase 소음의 전체로 흘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